대통령으로 불려온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새로운 양파남으로 등극했는데요. 자신이 설립한 반려견 훈련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통일교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의 중심에 선개통령의 두 얼굴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강하지만 챙기고 사람은 안 챙겼던 것인지 강형욱에 대한 해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강형욱이 나오는 kbs개는 훌륭하다는 긴급결방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와 팔도박상 재방송이 대체 편성됐는데요. 개는 훌륭하다 긴급결방에 관해 kbs는 강형욱 훈련사 관련 논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형욱 관련 논란은 기업정보 플랫폼의 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폭로글이 게재되면서 촉발됐습니다. 먼저 강형욱이 대표로 있는 모든 컴퍼니의 평점은 1.7점입니다. 타 회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수로 인은 모든 컴퍼니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들이 매긴 점수를 합산한 총점인데요. 1.7점을 뒷받침할 만한 전 직원들의 기업 리뷰도 공개됐습니다.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도넘은 강형욱의 폭언과 가스라이팅, 갑질 의혹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전 직원들의 주장일 뿐이지만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비슷한 식의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키워준 부모님한테 미안할 정도의 취업 장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 전 직원은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녔다. 부부 관계인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진다. 카톡도 못 갈게 하고 메신저를 지정하는데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싹 다 감시하고 본인들 욕한 거 있나 밤새 정도까지 한다. 변호사를 불러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 작성하도록 시킨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공사 후 3개월 동안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에폭시 바닥 공사를 작업 인부가 말렸음에도 직원 근무 중일 때 했다. 그 사무실에 있던 모두가 두통과 설사, 고열에 시달리고 그 뒤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산재로 고소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대표이사는 본인들 몸에 안 좋을까 봐 출입도 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엄청 조금 주는데 남자 임금을 더 준다. 고졸 남자랑 대졸 여자 있으면 고졸 남자를 더 많이 준다. 점빌 건대 피부과 예약을 해달라는 등 업무 외적인 것을 업무 외 시간에 지시하는 일이 많다. 기분파라 면접 합격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목소리라고 합격을 번복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는 보듬컴퍼니에 대해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회사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공통적인 피해 사실로는 강형욱의 가스라이팅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은 보듬컴퍼니 퇴사 후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영진들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도 전 직원이 폭로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반려견 훈련사라는 A씨는 대표님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막 부려먹었으나 남성을 더 함부로 대했다. 여자 직원은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대했던 것 같다. 머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취는 날 과한 심부름을 시켰다. 폭염, 폭설의 중노동을 지시했다. 보호자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인격을 폄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형욱이 사직서에 여러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한다면서 이 때문에 직원들이 겁을 먹은 상황에서 사회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A씨는 사태가 지금에야 공론화된 이유에 대해선 누가 터뜨린 줄은 모르겠지만 창업 초창기부터 대표님은 늘 이런 시기였고 최근 들어 점점 심해졌다. 아마 사업을 접게 돼서 수면 위로 떠올랐을 것 같다라면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알았는데 얼떨떨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분이라서 누가 터뜨렸느냐고 물어보면 곤란하다. 대표님 본인이 터뜨린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콘텐츠 담당자, 쇼핑몰 담당자, CS팀원들도 반려견 훈련사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를 받았다. 좀 치욕스럽더라. 대표님을 옹호해 줄 직원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한 명도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형욱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함부로 대했다면서 대표님은 나이까지 갈라치기하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모든 분에게 무례하고 모든 분을 막대했다. 직원들 중엔 50, 60대도 있었는데 별다를 것 없이 대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형욱이 훈련비가 입금 안 된 개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전 직원이었다는 한 누리꾼은 훈련소에 맡길 개의 견주가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시간부터 개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 당한 그 개의 종과 이름도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론 제가 몰래 사료를 줬다. 그날의 충격은 잊지 못한다. 해명이 늦는 듯하지만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순화시켜 용기내 쓰는 것이라며 강형욱 씨 기억하시냐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언론사가 나섰는데요. JTBC 사건 반장은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그들에게 보듬컴퍼니의 만행들을 직접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B씨는 강형욱의 폭언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숨도 쉬지 말아라 내가 숨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이런 얘기도 맨날 들었다. 기분 안 좋은 날에는 안 듣는 날이 없었다. 목줄 던지는 건 밥 안 사고 맨날 불려나가고 육 먹고 욕 먹는 거 그냥 직원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임금 차별 문제를 폭로했는데요. 그는 퇴사 후 급여를 받았는데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퇴직 당시 마지막에 강형욱한테 문자가 왔다. 급여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 전화를 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자로 남겨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답을 안 남기더라. 그러더니 급여날에 약 9670원이 들어왔다.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거를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보듬 컴퍼니 운영 체계를 이상하게 바라본 건 전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보듬 컴퍼니의 반려견을 맡겼던 고객들도 꺼림직한 경험을 겪었다면서 사건 단장에 제보했습니다. 보듬 컴퍼니 고객은 훈련사들에게 아이스 커피를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훈련사들은 물이나 커피도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치 군대의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강형욱 차가 멀리서 들어오면 훈련사들이 뛰어가서 한 명은 개를 받고 한 명은 강형욱의 짐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봤다. 훈련사들이 10명 넘게 있었는데 자주 그만둬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형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자 과거 논란들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진돗개의 보호자인 한 네티즌은 강형욱에게 반려견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진돗개의 보호자는 2018년 가을에 저희 둥이가 보듬에서 교육받을 때였다. 다른 훈련사분들에게 교육받고 있다가 사회 차쯤 됐을 때 강형욱 훈련사가 하는 특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특강을 들으러 갔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 보호자는 강형욱이 직접 다가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공개했는데요. 진돗개 보호자는 강형욱 훈련사가 저희에게 왔다. 통산개인가요? 라고 묻길래 아니요. 진돗개입니다 라고 답했다. 근데 잠시 뒤 강형욱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당신 개는 언젠가 반드시 살생을 할 것입니다였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를 들은 진돗개 보호자는 당황해하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말티즈가 저희 둥이 물려고 몇 분을 쫓아다녀도 저희 둥이 공격도 안하고 물지도 않고 피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강형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 욕먹는 겁니다. 내 개는 안 문다고 하니까 욕먹는 거단하고 단정 지었다고 합니다. 이에 진돗개 보호자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의 둥이가 안 문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물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라며 해명했지만 강형욱은 제가 이의만 15년 했습니다. 저에게 배우러 왔으면 똑바로 배우고 가세요라고 진돗개 보호자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그동안 강형욱이 진돗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부정적이었는데요. 진돗개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한 영상에서 강형욱은 진돗개는 착하다 진돗개는 안 문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실제로 너무 위험한 애들도 있다. 여러분도 알 거다. 진돗개 사건 많이 일어나지 않냐? 알지 않냐? 왜 못 본 척하냐?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 개는 안 그러는 것.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한테는 입막에 하고 다니세요. 다른 개들 물지 않게 하세요라고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끼리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더욱더 진돗개들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국변으로서 자리 잡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설채현 수의사는 다른 시각을 내놓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진돗개는 정말 다른 견종보다 공격적이냐? 라는 질문에 설채현은 사냥 본능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진돗개만 있겠냐? 말티즈, 비숑, 골들리트리버 다 있다. 사람들은 개들을 거의 기계라고 생각하고 견종을 공식으로 받아들인다. 유전자에 따라 기질이 나타나고 보호자의 교육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 견종은 이럴 거야라고 단정 짓는다. 선율적으로 진돗개는 사냥 본능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모든 진돗개가 그러냐? 그건 또 아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이어기에 물림사고에 진돗개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다라는 점에 언급되자 설채현은 이게 바로 미디어의 문제다.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진돗개가 다른 견종에 비해 물림사고가 독보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없다. 그럼 행동학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보이냐? 이것도 아무런 통계가 없다. 하도 방송에서 진돗개의 공격적인 모습만 나오니까 하도 방송에서 진돗개의 공격적인 모습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다. 저희 병원에는 천사견이라는 리트리버도 공격성 문제 행동으로 진료를 온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강형욱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보인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진돗개 보호자의 폭로글에 강형욱이 통일교라는 주장이 담긴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리꾼은 왜냐면 강형욱 씨는 통일교다. 통일교는 친일족이라 한국 전통 멍멍이인 진돗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참 웃기다. 동의 말고도 다른 진돗개 견주한테는 얘는 안락사감이다. 미국에 있었으면 진작 안락사라고 말했다. 참고로 강형욱 씨 아내는 통일교 간부 딸이다. 강형욱 부부가 사는 곳은 통일교 본부가 있는 가평의 단독주택이고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별다른 입장 없이 행사 등 예정대로 진행되는 듯한데요. 한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의견들이 너무도 다양하게 충격적이라 하루빨리 강형욱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이미지와 신뢰가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개만 챙기고 사람은 안 챙겼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개도 안 챙긴 것 같은 폭로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강형욱은 무엇이라고 해명을 내놓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